문제! 읽어주세요. 학원에 간다고 하고 놀이터에서 놀다가 아빠와 딱 마주칠 한빈이 과연 어떻게 할까요? 아 이거 재밌다. 경험이 많거든요 우리도. 딱 걸렸어요. 딱 걸렸어요. 1번 무조건 잘못했다고 싹싹 빈다. 오케이. 2번 아빠를 못 본 척하고 재빨리 도망친다. 3번 오늘 학원이 쉬는 날이었다고 둘러댄다. 오케이. 4번 이번 한 번만 봐주면 나중에 아빠 잘못도 눈 감아주겠다고 한다. 5번 에이 학원 한 번쯤 빠질 수 있죠. 하며 능청스럽게 넘어간다. 그렇죠 이런 경험 다 있을 거예요. 원하죠. 언니가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요. 한 번쯤 빠질 수 있어 하고 능청된다라고 할게요. 왜냐면 아빠가 공부와 이색이 전부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빠를 만나면요. 반갑게 아빠 주사 한 판 탈래? 그럴 거예요. 야 너니까 이해한다 너니까.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공부가 또 인생의 한 부분이에요. 일부는 되죠 일부는. 그러면 이제 거짓말하고 돌포지 갔는데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동구는 어떻게 할 거예요? 맞으면 아빠 잘못도 덮어주겠다고 한다 할 거예요. 오 딜을 하고. 한 번만 봐주세요 아빠. 지난번에요 제가 이틀 동안 만든 레고를 아빠가 실수로 떨어뜨려서 부숴드렸거든요. 그때 아빠랑 합의해가지고 넘어갔는데요. 이번에는 아빠가 저의 잘못도 덮어줘야 되잖아요. 항상 저런 식이야? 늦게 들어와도. 저는요 여기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빠가 제가 다니는 학원 이름도 모르거든요. 그리고 몇 시에 가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아빠를 만난 김에 같이 놀이터에서 놀아주라고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야 왜 아빠가 너와 저희는 학원을. 무슨 학원을 다녀요? 태권도 하고 건도요. 이름? 이름 이름. 이건 어떻게 하냐. 학원 이름까지 어떻게 알아. 몇 시에 가는지. 몇 시에 가냐고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걸 다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이유가 아무 걱정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총력은 어떻게 할게요. 이거 뭐 제일 중요하거든요. 중학생들이 도망 잘 가요. 그렇죠. 한 5번. 한 번쯤 빠질 수 있다고 능청 떨 것 같아요. 사실 새로 말하면서 좀 못 본 척하고 도망가다 또 걸리면 큰일 나고 그러니까. 그렇죠. 아주 쌍카린데요. 쟤는 진짜 빠지고 싶으면 대놓고 빠져요 그냥. 안 나겠다고? 네 오늘은 뭐 이렇게. 자 현석은 어떻게 할 거예요? 못 본 척하고 재빨리 도망가요. 도망가요. 아. 크로스텔이 아닌데. 혼날까봐요. 아 혼날까봐. 아 이게 혼나는 건 아니고. 재밌게 놀고 있는데 혼날까봐. 탁 탁 치는 거죠. 현석은 어떤 학원 다녀요? 미술이랑 그리고 태권도요. 아 그럼 두 개 다녀요? 그리고 캐나다 어학원이요. 캐나다 어학원이요. 캐나다 어학원은 뭐죠? 캐나다 어학원은 뭐예요? 캐나다 어학원이요? 캐나다 어학원이요? 아니요. 근데 우리 캐나다 어학원 반 이름이 비반이에요. 비반. 자 그런 말이죠. 한빈 군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빠가 봤을 때. 왜냐하면 아이들이 얘기를 들었으니까 아이들이 심리 좀 알았잖아요. 예예. 무조건 잘못했다고 싹싹 빈다를 고를 겁니다. 아 정답은? 네. 분명히 그거를 고를 거고 저는 확신해요. 만약에 이게 제가 틀리면 오늘 우리 끝나고 회식하기로 했잖아요. 제가 다 쏩니다. 오 정말? 정말? 대신 맞히면 안 쏘게 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괜찮으시죠? 바른 생활이니까. 네. 자 한빈이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한빈이 잘 생각해보세요. 학원에 안 가고 놀이터에서 놀다가 아빠와 마주친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할까?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는 무조건 잘못했다고 싹싹 빈다를 고를 겁니다. 아 정답은? 네. 분명히 그거를 고를 거고 저는 확신해요. 만약에 이게 제가 틀리면 오늘 우리 끝나고 회식하기로 했잖아요. 제가 다 쏩니다. 아 정답은? 정말? 정말? 나는 무조건 잘못했다고 싹싹 빈다를 고를 무조건 잘못했다고 싹싹 빈다라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싹싹 빈다를 고를 우아~~ 오~~ 오~~ 아 왜요? 왜요? 왜냐면 거짓말은 나쁜 거고 그리고 가기로 약속을 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깐 어기면 그것도 어른한테서 어긴 거잖아요, 그러니깐. 근데 빌면 아빠가 봐줄까? 아빠 봐줘요? 봐주지 않아도 한 번 하라는 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 알겠습니다. 뭐 잘못했다고 싸서 빌겠다고 그러네요. 오늘 회식은 저 모릅니다. 아, 저 알겠습니다. 아이의 마음을 잃은 두 분이 오래간만에 또 맞췄어요. 수고하셨습니다.